안녕하세요. 금융상품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. 역대급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. 예년 같으면 벌써 북쪽으로 물러갔어야 할 장마전선이 지금도 중부지방에 걸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립니다. 이번 홍수로 정부에서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홍수의 피해 입은 국민 중 풍수의 가입 보험 비율이 18%밖에 안된다는 안타까운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.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 이런 수해에 대비한 주택화재 보장자산플랜을 안내드립니다. 첫번째, 16층 미만 아파트 및 비특수 건물은 한화손해 세이프 투게더가 업계 내에서 가장 좋습니다. 상품의 보장 내용과 가입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보험료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포함 시 최저 3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제외 시 최저 보장 보험료 1만원부터 가입 가능합니다. 강조되는 메리트는 풍수제 손해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주택 임시 거주비도 10만원까지 보장됩니다. 두번째, 주택 메리츠 화재 올인원 라이프 상품입니다. 상품의 보장 내용과 가입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보험료는 약 2만5천원부터 가능하며 강조되는 메리트는 풍수제 손해 시 건물은 최대 1억원까지 가재는 3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. 각 보험사별 주택 화재보험 비교자료입니다. 개개인이 주택 여건이 차이가 있으니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전체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파나손해보험과 삼성화재, 메리츠 화재를 추천드립니다. 이상으로 수해 대비 주택화재, 보장자산 상품 추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, 댓글,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, 월스트리트 지사, AI 비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